일이 많은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인덱스 재밌을 겁니다.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했는데 오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언론계에서 제가 물을 먹었습니다. 아, 물을 먹었다? 보통 다른 기자들 다 했는데 혼자 못한 경우. 아니죠. 제가 단독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환경매경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러면 권 팀장이 쓴다더라 소문이 돌고 김이 확 빠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언론계에서 또 종중 있죠? 종중 있죠. 준비 딱 해갖고 딱 내려고 하는데 그 회사나 취재당하는 데서 딱 눈치채고 어떤 맥락에서 환경매경에서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거를 풀었다 이런 쪽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 어쨌든 일단 뉴스3 시간은 뉴스3부터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 다우존스는 0.3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1% 하락했습니다. S&P500은 그냥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키유를 대대적으로 공습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많이 커졌었는데요. 키유주제 주요 국가들의 대사관은 지금 공습경보의 관절을 폐쇄를 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즉각... 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죠.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국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미사일? 네. 그러니까 그 미사일을 써도 되냐 안 되냐를 좀 해준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전에는 미국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이번에는 영국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미국 사람들도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국산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나스닥 여행을 같이 보시면 여기 나스닥이 훅 빠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때가 미사일 쐈을 때거든요. 아, 네. 미사일 쏘니까 훅 빠졌는데 아, 심각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주가를 빠뜨릴 일인가? 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다 또 끝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결국은 거의 약보합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러시아 우크라이너 언쟁을 제가 뉴스 사면서 한 번 전해드렸는데 잘 안 하다가 그날 유독했던 이유가 야, 이거 좀 이 정도면 좀 심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했었던 건데 그 고민을 미국 시장에서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하지 않나? 안 나아? 그러고서 고개를 살짝 다시 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그냥 오늘도 맑음, 내일은 맑음 3분기 매출액과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350억 8,200만 달러로 전풍기 대비 17% 증가했다. 전년 대비에서는 94% 증가했다. 그렇게 좀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시장 전망치가 뭐 실망스럽다는 분석도 나온다는데 이게 시장... 이거 되게 웃겨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실적 전망치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좋은데 시장이 예상하는 전망보다는 약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컨센서스가 좀 약하다라는... 가이던스가 좀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제 시장이 그... 뭐... 네가 뭘 제시하든 실망할 거야 라는 것까지 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에 관련해서는 수율이 잘 안 나온다. 그런 얘기, 발열을 잘 못 잡고 있는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그런 건 있어요. 한 내년 정도까지 엔비디아 매출액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무너질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내년 팔 것까지 다 차 있는 상태죠? 팔 것까지 다 차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년까지 엔비디아와 비벼볼 만한 반도체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비벼볼 만한 것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들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의 그 GPU를 사용하지 않고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가 내년까지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갖고 엔비디아 실적은 그저 이제 시장의 전망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의 감정에 따라서만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무너질 일은 없고 다만 시장이 얼마나 기대했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환호하고 이런 거에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무리 뭐 좋은 실적을 내도 좋은 실적은 알겠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아 뭐 이런 식 그런 거죠.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기대하고 있다. 아니요. 엔비디아 반도체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하나하나 가볼까요? 그 밑밥입니다. 두 번째 뉴스에 대한 밑밥을 지금 가라 드린 거고 첫 번째 뉴스는 그 IMF가 한국에다가 금리를 좀 내려도 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부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인근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인근근로자의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5만 4천 개가 늘었는데요. 2022년 1분기에 75만 2천 개가 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5만 4천 개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7개 분기 연속 일자리가 감소를 좀 하다가 올해 1분기에 살짝 늘었다가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코로나19 팬데믹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폐업률 자영업자 폐업률 보통 얘기하고 기업의 파산률 얘기 많이 하고 개인 파산 신청률 이건 총량이죠. 그런 것들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KDI나 이런 데가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한 번 낮췄죠. 근데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낮추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 부동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가 안 좋은 줄 알고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로 돈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다 흘러가버린다. 그러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 프로님이 지침을 내려주셨잖아요. 금리를 내리기 전에 은행을 막아라. 은행의 주택 대출을 막아놓고서 금리를 내려라. 라고 지시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들이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정 프로님의 지침에 따른 은행들이 금융의 대출들을 막아놓으니까 그때서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겁니다. 앞으로 또 내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환율이 그냥 확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면 원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면 달러화가 너무 강해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면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인데 여기에 IMF가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IMF가 잡아준다라는 표현은 좀 무례하고 우리가 고민이 많은데 IMF가 조언을 한 겁니다. 한국은 환율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냥 금리 내리셔도 될 것 같다. 환율에 대해서는 한국은 단단한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IMF의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단장이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 단기적으로 물가 기대가 여전히 목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인 물가 기대 수준은 굉장히 고정적으로 안정돼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물가 걱정하지 마라.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진 마라. 트럼프 트레이드로 커진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도전 요인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면서 환율 변동성은 큰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 상황들은 유연한 환율제 자체가 충격 흡수 여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이런 제도 자체가 무역에 도움이 됐고 유연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니네 수출 좋을 거야. 걱정하지 마. 환율 때문에 니네 국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출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좀 IMF가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저런 고민들이 IMF의 입장은 이렇다. 이 부분은 또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순 해외 자산 등을 보면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그리고 외환 보유구도 적절한 수준이다. 이것도 보면 저런 거예요. 순 해외 자산 이런 게 뭐냐면 지금 니네 환율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거는 너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네가 돈이 많아서 달러 자산을 샀기 때문이야. 돈 받아서 너희가 해외 투자했어. 그렇죠. 우리가 막 돈이 없어가지고 해외에 빚 갚아주느라고 달러를 다 썼다면 그럼 우리나라에 문제가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너희의 서학개미님들이 우리의 달러 자산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달러가 부족한가 환율이 좀 약한 거지 너네는 그렇게 니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나 외환 보유구를 감안했을 때 한국 경제의 제약 요인이 되진 않을 거다. 라는 게 지금 IMF의 진단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창용 총재도 그러니까 외환시장이 우리가 금리를 못 낮출 만큼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나요? 최근에 그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전에 금리를 내리면서 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를 감안할 때 환율이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됐다. 라는 얘기를 이창용 총재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를 한국은행은 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KDI가 그때 확 나서가지고 안 그래도 너네 지금 금리 늦게 낮춰가지고 내수가 박살이 났는데 또 그런 소리하냐? 이런 얘기를 KDI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IMF의 입장도 한번 참고할 만한 조언인 것 같아서 이번에 좀 그러니까 되게 이런 매크로한 얘기가 하나만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똑같은 하나만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환율이냐 금리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뻔해 보이는 한국은 외환 보유구가 단단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얘기가 되게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같은 상황에는 꽤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IMF의 진단 그리고 권고에 대한 이야기 먼저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으나 우리가 한번 고생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너무 이제 이른바 뭐라고 그러죠? 뭐 전비 기업이나 뭐 이런 사실은 유지되기 어려운 유지되서는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이 혹은 뭐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뭐 어쨌든 일하는 사람 몇 명이고 어떻게든 살려내야지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좀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 사회의 부나 자원이 계속 의미 없는 곳에 많이 쓰이는 건 차라리 한번 큰 나무들이 좀 이렇게 쓰러지면 네 그럼 이제 새로운 나무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가야 될 부와 자원들이 여전히 좀 무의미한 곳에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욕먹을 얘기긴 한데 그런데 뉴스를 하고 논평해 주시면 안 돼요? 뉴스가 있어요? 네? 알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아 그래요? 아 이거 뉴스가 또 있습니까? 점쟁이세요? 저는 그런가 봐요. 저는 그냥 보이나 봐요. 그러면은 두 번째 뉴스가 아니라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고 가시죠. 아 그래요? 이 뉴스에도? 알고 얘기하신 거 아니었다고요? 아 뭐 가봅시다. 뭡니까? 좀 미리 원고를 드리면 좀 봐주세요. 아 원고 볼 눈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식사하고 계시던데 세 번째 뉴스 먼저 가겠습니다. 좀비 가득한 한국 증시 미국은 동전주 퇴출이 많다. 이게 세 번째 뉴스인데 한국경제신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액수를 냈습니다. 증시에 좀비 기업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 퇴출을 가속화해야 된다는 뉴스를 전하면은 앞에 좀 전 프로님 해주셨던 논평을 다시 앞으로 가서 들으시는 저는 이제 좀비 기업 이것도 증시 이건 증시 차원에서 얘기잖아요. 증시에서 막 500원짜리 이런 주식 시총 몇백억짜리 이런 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포함 이건 증시에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볼 때 또 그렇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튼 뭐 이제 증시를 가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어떤 기획 보도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상장타 다섯 곳 중에 한 곳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증시에서 이 부분들을 좀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 우리가 감이 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의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개별 주식의 주가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증시적인 측면에서 크게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주식을 팔려고 하는 회사들과 주식을 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 공급이 많다라는 얘기는 주식을 팔려는 기업이 많다. 상장 기업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살려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는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많으면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에 팔려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상장이 많아지게 되면 전반적인 주식에서는 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개념 좀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상장 기업이 많아지게 되면 수급에서는 이런 효과가 생기고 또 하나 코스피에서는 이거는 지수를 가중평균한 거기 때문에 상장 기업이 많아지면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높아지는데 지수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입되는 자금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상장 기업들이 많아지면 이걸 막 주식을 사가지고 시가총액이 커지는 건 맞는데 지수는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제로 깔아드리고요.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 시장 상장사 현황을 분석해보니 1,771개 기업 중에 지난해까지 이자 보상 배율이 1배 미만에서 3년 연속인 기업이 20.4%인 363개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1배가 안 되고 3년이 지나면 보통은 좀비 기업이나 한계 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국경제신문이 후하게 좀 써줬습니다. 야 그래 바이오 빼줄게 바이오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뭐 여기서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니까 바이오를 빼줄게 라고 하더라도 코스닥 상장사의 13.5% 239개 기업은 한계 기업이더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계 기업하고 상장 기업은 다릅니다. 그래요? 다르죠. 일반적인 한계 기업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가지고 하다가 힘들어지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업 중에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 주식은 좋아요 라고 해서 올라온 기업이 상장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중에 엄선해서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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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 정도는 일반인에게 주식을 팔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올라온 기업이 상장 기업이거든요. 근데 상장 기업 중에 13.5%가 한계 기업이라는 거는 좀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시장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래소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거래소지 뭐. 거래소입니다. 아니면 거래소가 기준이 있잖아요 사실.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뭐 주주들이 내 주식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도 난리 나니까 그래서 이제 퇴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상장 폐지가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규정상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매매가 정지된 채 상장사 신분이 유지되는 기업만 81개 아 거래도 안 되면서 네 이거 퇴출 해야지 그리고 그 상태가 되는 이유가 뭔지는 다들 아시겠죠? 그냥 거래소 앞에 가서 시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들은 주로 어떻게 되냐 보통은 이제 그 다른 기업이 얘를 사서 우회 상장 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장 요즘 이제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졌잖아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만큼 퇴출 요건은 정확하게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우리 전체 상장사들 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업체들의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주식들 미국의 이제 뭐 저는 미국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열심히 성장해서 막 빵빵 터지기도 하고 혹은 안 되는 기업들은 바로바로 퇴출되니까 점점 시장이 칼라가 바뀌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산업들이 딱 주인공들이 되고 우리는 그냥 70년대 80년대 했던 기업들이 그대로 계속 그냥 쭉 가고 안 돼도 가고 돼도 가고 뭐 이러니까 너무 적체가 좀 심하게 바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이 새로 들어오는 건 그래도 조금씩 한 번씩 들어오지만 나가는 추구가 너무 없다. 오늘 정프로 말이 좀 많네요. 옆에서 좀 지적해야지 이렇게 정프로님 그만하시죠. 들을 지적할 만한 이건 누구나 할 만한 얘기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좀 신선하거나 제대로 된 날카로운 얘기 아니면 옆에서 그냥 막으라고 뻔한 얘기할 때는 나스닥에서는 200개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그 2배가 되는 400개 기업이 나갔다는 겁니다. 대출? 그래.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라고 하면 분명히 상장 패치가 늘어나면 거기에 주주분들이 피해를 보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겁니다. 마트의 마트 시장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라는 게 별게 아니라 마트인데 그렇죠. 마트에다 매대 깔아놓고서 상장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 매대에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손님들이 와가지고 매대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리고 좀 상하고 그러면 빼야지. 빼야죠. 근데 상한 물건을 빼면은 거기에 물건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은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매대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좀 좋은 물건으로 깔아놔야 가서 손님들이 좀 물건을 많이 사고 손님이 좀 몰릴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좀 매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당장 거기에 있는 주주분들이 힘드실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남은 그 주식들이 보통 그럼 여기가 뭐 되게 힘들어진 기업이 지금 잠깐 힘들었다가 다시 막 턴어라운드하고 그런 일 별로 없고 그 기업들은 주로 이제 그 뭐 10이나 BW 발행해가지고 또 거기서 돈 땡기고 여기서 또 테마 이렇게 해서 또 주가 올려가지고 또 거기에 누가 개미들 들어오면 결국은 또 물려요. 그러니까 그걸 상장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주주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주장은 결국은 그 다음에 있는 다른 피해자에게 내 주식을 넘기고 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아픔을 좀 이렇게 다 수용해드릴 수는 없는 게 증시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폐지 요건이 안 되는데 폐지하라는 건 아니고 폐지 요건이 됐는데도 퇴출 못 시키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 정확하게 좀 룰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자들한테도 더 이익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여기서 편집해서 앞에 코멘트했던 거 뒤에 딱 붙이고 이제 영상 내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래를 논평하시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이건 진짜 주식시장에서 그렇고 일반 기업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일반 기업들도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런데 이제 이거 뭐 중소기업 무슨 지원 정치 중소기업 당연히 지원해야 될 필요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버티고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막 새로운 회사들이 자꾸 생겨나서 뭔가 좀 점점 젊어져야 되는데 기업들도 그냥 채워라 내워라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저희 권 팀장님이 1년 전에 압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요? 1년 전에? 1년 전에. 나는 너무 늦네. 나는 진짜 나 안 되나 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청년들의 쉬었음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찾고 찾다 보면 이 문제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자꾸 창업하고 또 실패도 했다가 다시 재창업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중소기업이라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되고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걔를 연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가능성 있는 곳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저는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뉴스 세 번째 거 빨리 넘어갑니다. 세 번째, 빨리 갑니다.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자주 하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송전망이 너무 안 지어진다라는 얘기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속성장 이니셔티브에서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 대한상의는 제목 이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기사 제목이 훨씬 나아요. 이렇게 전하니까 무슨 산업계의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나라가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대한상의의 회원사들에게 필요한 제목처럼 저놓긴 했는데 이거를 대중적으로 공개할 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내용이 뭐냐면 전력 수요가 2003년 47기가와트에서 23년에 94기가와트로 98%가 증가했다. 더블 됐네, 더블. 그리고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기가와트에서 143기가와트로 154% 늘었다. 한참 더 늘었네. 근데 송전 설비는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발전 설비가 거의 2.5배 늘었다는 거죠. 발전 설비 2.5배 늘었는데 송전 설비는 26%.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동해안 신가평 초고압 직류 송전 건설 사업은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다. 66개월이요? 5년. 5년 반이죠. 5년 반. 그리고 북당진 신탕정 송전설로 사업은 150개월이 미뤄졌다. 북당진 신탕정 하는 게 좀 어려운데 당진에서 탕정 쪽으로 가는 겁니다. 북당진. 탕정 하는 게 좀 어려운데 당진에도 있고 탕정 그쪽에도 있고 이 부분들이 저는 뭔 생각이 있냐면 이게 두 가지가 걸리는 건데 하나는 전력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녹색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것이 전기화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AI가 전기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게 있는데 거기서 가장 병목이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송배전으로 지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발전 설비 만드는 것보다 송배전이 더 어려운데다가 발전 설비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 투자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송배전은 온리 한 전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양쪽 다 허들이 되는 거예요. 투자금을 모을 수 없는 부분들도 허들이 되고 한전이 지금 전기요금 얘기해가지고 적자 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게 하나 있는 거고 오늘 뉴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나를 살짝 얹어드리면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AI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송배전이나 전력이 없으면 AI를 돌릴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GPU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게 GPU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씁쓸한데 최근에 나왔던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정동영 위원이 얘기한 게 우리나라 GPU가 2천 장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업들에서 예를 들어 AWS다, Azure다 이런 곳에서 주문하는 거 보면 몇 만 장, 몇 만 장 XAI에서도 5만 장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2천 장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2천 장은 아닌데 그리고 SKT에서도 유영상 대표가 서밋에서 얘기할 때 2천 장 얘기를 했었거든요. GPU 2천 장 얘기하면 이거 진짜 대놓고 얘기하면 뭐냐면 컴퓨터의 시대가 오는데 한국의 컴퓨터가 2천 대 있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GPU가 없으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2천 장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데 공식 집계도 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는 거고 무슨 2천 장입니까? 제가 들은 얘기만 해도 2천 장 훨씬 넘는데 공식 집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건 맞다. 턱없이 부족한 건 맞고. 그런데 거기서 AI를 한다고 이래저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컴퓨터 2천 대놓고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도 없고 전력망도 없고 GPU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저는 그것보다 전기는 많은데 보내질 못해서 쓰지 못하는 아니면 혹시 이런 방법은 없나요? 전국에 있는 PC방의 PC들을 병렬로 연결해서 연산을 동시에 보냈다가 동시에 받고 이런 시스템 느리죠. 그건 느릴까요? 아쉽네. 왜냐하면 훌륭한 우리 또 PC방 사업자인데 PC방에 있는 왜냐하면 다 게임용이기 때문에 거기도 물론 성능은 많이 떨어지는 그러나 GPU들이 그래도 나름 개인 PC 중에 꽤 괜찮은 GPU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병렬로 쫙 해갖고 할 수 없나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PC방 인프라는 대단히 훌륭하잖아요. 전국에 PC방 다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다 달려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어떻게 PC방이 좀 얼마 정도 왜냐면 PC방도 요즘 장사 안 되는 데를 많으니까 거기 보조금 좀 드리면서 대신 그 PC들을 다 돌리는 거지. 그래서 GPU들을 개별로는 적으나 이걸 병렬로 연산시킬 때는 오히려 또 괜찮은 성능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상상을 좀 해보는데 그게 쉽지 않군요. 댓글에 블루웨일님이 PC방 그리드 그러니까 PC방 그리드 뭐 이런 거지. 안 되나 보구나. 오늘 인사이트 장난 아니시네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늘은 성공했어. 자 그래서 전력망 특히 이제 송전이 제일 지금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 산업계에서는 송전이 좀 안 되고 있다. 근데 송전은 사실 뭐 고압설로 하나 좀 만들려면 이제 단순히 돈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 지자체장에 또 목숨 걸고 이것도 막아내겠다 이러면서 또 선거하니까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죠. 그래가지고 아까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66개월 150개월 150개월도 있고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은 이 정도 정리할까 싶은데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 이따 또 모셔야 되니까 잠깐 좀 쉬고 계십시오. 네. 좀 쉬고 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아홉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윗섬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